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예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금일 복음에서 제자들은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며 예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존경심으로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몸소 삶으로 드러내주신 스승님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따라오면서 이들의 존경심은 깊은 사랑의 단계로 변화하였습니다. 그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릴 만큼의 값진 기쁨 자체였으니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도록 이끌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결과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껏 주님을 믿고 따라온 길엔 언제나 기쁨만이 가득했으니 제자들은 자신들의 길끝에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니겠지. 지금껏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행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끝도 그러하겠지. 하지만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자 잡혀가는 스승을 뒤로하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는 주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과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 예수님께 대한 의존적인 태도만으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주듯이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주는 행복을 주님께서 당연히 주셨기에 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서 행복을 얻는 것엔 익숙하지 않았고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의 신념과 행복을 지켜내셨는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달리 기꺼이 고난과 두려움이 있는 곳을 향해 뛰어들어 가셨습니다. 누군가에겐 어리석음이지만 예수님께 있어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얻은 행복의 가치가 목숨의 가치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당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사랑받음으로써 얻는 행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것을 배웁니다.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란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이끄심을 믿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이며 우리가 갈망하는 세속적 행복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따금씩 믿음의 끝에 대가를 요구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이끄심을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한 날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진정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시며 어떻게 모진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셨는지 묵상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도 주님처럼 하느님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하느님을 향한 여정 안에 분명 고난을 겪는 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듯한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길이 정녕 나에게 맞는 길인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에 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 또 하느님의 생각하며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고난의 길 한가운데서도 하느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한 사람들이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희망은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행복을 찾아 걸어 만들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희망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에 반드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힘과 용기를 잃지 말고 하느님의 사랑의 이끄심에 따라 모든 고난을 헤쳐가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1장 11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강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